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2021년 1월 23일 원정 5탄 시작! GO! 공포방송 넘버번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자,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바로미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자, 신속히 이동하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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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 있죠? 당신 누구야?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 장소는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좀 노잼이야 어? 누구세요? 누구세요? 될까요? 逃げ Härege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 진짜 사람 잤어 진짜 저거? 미쳐버리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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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쳐버린 저기요 잠깐만 나와보시죠 잠깐만 나와보시죠 잠깐만 나와보시죠 미쳐버린 미쳐버리네요 뭐에요 그 안에 누구 들어가있어? 누구 들어가 있으십니까? 바람이구나 바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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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람이구나 바람이구나 바람 바람이구나 무슨 소리야 이거 여러분 소리! 이제 여기서.. 뭐해? 뭐야? 밑에 손 뭐야? 밑에 손 뭐야? 조금만.. 와.. 미쳐버리네 진짜 이거 그만합시다 그만해 아아.. 여기 계시죠? 이제 그만 공격하십시다 뭔 소리야? 뭔 소리야? 자 그만 합시다 뭔 소리야? 얘기 안 되나? 진짜 여기는 솔직히 좀 묵혀놓고 싶다 여러분들 솔직히 여기는 좀 묵혀놓고 싶어요 장난이 너무 심해요 진짜 도를 넘어섰어 솔직히 장난이 너무 심해요 진짜 좋아요 관람회장 부탁드려요